니콘 씨 무배탈리 좀 했잖아요. 아.. 어렸을 때 조금 했죠. 와, 한번 보여주세요. 진짜 한번 보여줘. 오, 킥 한번 보여주세요. 킥! 오! 킥! 오, 아, 아파. 솔직히, 네가 배웠으면 좋겠는데, 다쳐가지고 안 되니까. 그러니까, 내가 다쳤어요. 다쳐가지고, 제가 다쳐서 못하고 저는 오늘 열심히 니쿤을 응원하겠습니다. 하, 하, 하. 어, 니쿤, 니쿤, 니쿤.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, 사실, 제가 좀 더 납리네요. 자, 파이팅. 파이팅. Let's go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으해 묵ится 으 Et includes 뿌려 sí 와.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수진입니다 이것은 실내 기회를 한 명 이것은 이것을 이 기회를 한 장면을 그려죽 기회를 한 장면을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회를 한 번에 이를 얻게 만든 것을 그는 şarts의 명령을 문인들에게 우리의 구경을 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